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성령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과 말씀. 성령님과 말씀.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행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다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요한복은 1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6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계신다. 16절 말하고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진리를 말하세요. 오케이, because the word, W-O-R-O-L-D, does not have truth, but the spirit of God has the truth.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 사랑으로 이렇게 진리를 말하세요. 이 성령님이 없는 이 삶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기복이 많은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있으면 이 인생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삶을 아주 쉽게 만들어주세요. 성령님이 없으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요.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이 아주 아름다운 다양한 색채를 가지게 돼요. 굉장히 이렇게 온순하고 신사적인 마음을 갖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 대한 이해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이 성령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인생이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해요. 그래서 항상 인생에서 웃음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웃음 지으면서 우리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돼요.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사고방식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괜찮아요? because every time happy, every time 매일매일 행복해요. every time, every time, every time, every time. I'm wondering, are you okay? 사람들이, 당신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제 우리 계속 고백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고요. I want you to speak it. The Holy Ghost is in me. 지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 So it's in us, right? So it's in me, it's in you, it's in us. 성령님은 한 분, 한 분 다 있고요. 목사명에게 듣고 저에게 듣고 다 계시고 있습니다. So I want you to have the consciousness wherever you go, it's in me. 우리 양심에 성령님께서 임지하세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함께 계세요. Do not go without the Holy Ghosts. 어디든 주님 성령 없이 가지 마세요. As you are living, have the consciousness that He's following you. He follows you everywhere. 성령님이 우리 양심에 함께 계셔서 이렇게 가지. Yes, He follows you. 예, 함께 가세요. Forever. 영원히. In difficult times is there. 어려운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세요. In hard time is there. 아주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계세요. In sickness is there. 아픈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In pain is there. 그 고통스러운, 슬픔이 있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So I want you to have the consciousness that is with you.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양심 속에 거하십니다. Okay, quickly let's go to 2nd Peter. 2nd Peter 1, 21. 지금 2nd Peter 1, 21. 베드로 후수와 1, 21. 2nd Peter 1, 21. 1장 21. 베드로 후수와 1장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에요. 모든 성경은 다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언으로 되어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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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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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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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님이 임하게 될 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언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예언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하면 예언하라.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했던 것처럼 말을 해요. 예레미야 3.15 예레미야 3.15 예레미야 3.15 예레미야 3.15 예레미야 4.15 목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처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 목자는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they are pastors from the devil from yes the devil some from God some from the devil 어떤 목사님은 악한 영어로부터 온 목사님들도 있어요 this is Jeremiah now 그게 지금 Jeremiah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Jeremiah 하나님부터 왔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말하기가 어려운데 사탄으로부터 온 목사들도 있다 the Lord is saying to Jeremiah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Jeremiah가 얘기하는 거예요 and I will give you pastors 내가 너에게 목자들을 줄 것이다 according to my heart 내 마음의 합한 내 마음을 가진 목자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we shall feed you with knowledge 너희를 지식으로 먹일 것이다 and understanding 그리고 그리고 그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을 줄 것이다 so there are pastors and there are pastors 이쪽에도 목사고 이쪽에도 목사님들인데요 they teach God's knowledge to the people they are moved by the Holy Ghost they will tell you the truth they will prophesy God's word to the people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Jeremiah is speaking God's heart to you and I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바로 우리 성도인들과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the Lord told Jeremiah I will give you pastors 여기 예레미야가 얘기했어요 내가 목자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I will give you pastors 내가 너에게 목사님들을 줄 것이다 according to my heart 나의 마음을 가진 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목사님들 it means according to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목사님들이 있어요 because the heart of God is love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로 사랑이에요 is holy 그것은 거룩이에요 is purity 그것은 순수함이에요 that is the heart of God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all right so the heart of God is a shepherd shepherd heart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로 목자의 마음이에요 because they love the people of God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all right and they make them to understand God's nature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and that is why you need the holy ghost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how will you know the holy ghost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true God's pastors 진정한 목회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they will teach you 그분들이 가르쳐줄 거예요 God's way 하나님의 길을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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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성령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미 한 분 한 분 성령님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세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더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더 가르쳐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사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의 영으로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누가 진짜 목회자인지 누가 진짜 목사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목사님들은 굉장히 돌보고 있죠 아주 신중해 정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안 돼요 이 정죄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목사님들로부터 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을 때 그 심판이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선포되는 것이냐 진정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그 분노를 이렇게 성령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요 우리 목사님도 보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말씀을 보고 있어요 함께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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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now say with me I've got the Holy Spirit in me speak it again I've got the Holy Ghost 다시 크게 한번 우리가 외쳐보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that is it so so you have to say it every time okay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every okay because sometimes you forgot sometimes sometimes you forgot you forgot sometimes you know no you don't need to forget okay you have to remember and I'm telling you remember that the Holy Ghost is going with me everywhere if you wake up in the morning you are going out understand it's with me understand it's with you it's with me wherever we go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딜 나오든지 어딜 곳을 가든지 함께 계세요 now how will you know that the Holy Ghost is with you how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okay now for example now you took the plane the plane the airplane the air it goes high the question are you seeing anybody down anymore you see nobody the plane only people in the plane sometimes the plane you know it's wave it's shake but you are in then you know you've got the Holy Ghost you will know you've got the Holy Ghost okay because as you understand it you are safe because sometimes it will shake like this it will shake the plane it will shake you know and then you will know that you have the Holy Ghost so that is how to know you've got the Holy Ghost in challenges the Holy Ghost is there so do not forget that the Holy Ghost is with you do not forget always remember do not forget do not forget do not forget is with you all the time going out coming in is with you you up in the sky is with you down below is with you can you quickly let's go to 2nd Corinthians 2nd Corinthians 2nd Corinthians verseование 10 to 14 2nd Corinthians 2nd Corinthians 10 to 14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그래서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12절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영은 어디든 움직이고 있는데요 용산 그쪽 지역에서도 이미 영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악한 영도 움직이고 있죠 악한 영의 권세 그리고 힘들이 거기에서 운행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 아버지 아버, 아버지 He called you from Africa from Korean from American from Europe He adopted us And the Spirit is one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And so we cry Abba, Father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로 Abba, Father Abba, Father Abba, Father Abba, Father So the Holy Ghost teaches you and I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Yes But the problem is in 14 14 이 문제는요 15절이에요 Now 14 says But the natural man Received not the things of the spirit 여기서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Because they are foolish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 14, right? Yes, 14 14, right?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미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일들이 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They cannot understand 육에 속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Because they are natural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자연의 본성에 있기 때문에 They are canal 굉장히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속해서 Every word of God is foolish So there's different between the natural man and the supernatural man 그래서 육적인 사람과 자연적인 사람과 초자연적인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So once you are speaking the things of the spirit It's foolish It's foolish All right Because sometimes Because sometimes you say Come to church Come to church Oh you are foolish Because they are natural Because they are natural They are not spiritual They are not spiritual They are not spiritual They are not spiritual Everything about God is foolish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들을 그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겨요 And so now let us know the place of the Holy Spirit in the world Let us know the place of the Holy Spirit John 14, 26 Let us know the place John 14, 26 1.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6,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첫 번째 이 성령님은 우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He teaches the word of God true holy man of God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Please don't forget the place we read in 2nd Peter 1, 21 Don't forget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기억하세요 Okay, very important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Because He teaches the Holy Spirit teaches and He uses this holy man of God 그래서 성령님은 이 성경이나 이 모든 것은 예언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 Let's go back so that you can see 2nd Peter 1, 21 Let's go back 다시 한번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읽어볼게요 2nd Peter 1, 21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1장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이 진리의 말을 정말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알게 하고 이해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자연적인 속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님이 이 예언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들어있는 그 진리가 있는 성령의 사람들 안에서 진리를 이렇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는데요 그 통찰력은 굉장히 깊은 개시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받았을 때요 우리를 가르치세요 진정한 목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세요 하나님부터 온 진정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세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예레미야 3장 16절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목자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목회자도 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3장 16절에 있어요 아멘? 아멘 루크 5.17 누가 복음 루크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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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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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7. It came to pass on a certain day as he he was he missed Jesus Christ. He was teaching that there were Pharisees and doctors sitting down. Yes. Luke 5.17 Pharisees are doctors? Yeah. No really. Yes. Luke 5.17 Luke 5.17 Yes. Luke chapter 5 verse 17. Yeah.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는데 바리세인과 율법 교사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여기서 닥터 의사라고 얘기해서 제가 아까 했어요. Now, okay. Luke is a doctor. 누가는 의사예요. Luke is a doctor. 누가는 의사예요. A physician doctor. 실제로 실제적인 의사입니다. And he's writing the history of Jesus Christ.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And he said you know, he said what Jesus was doing.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And it came to pass on a certain day, one day. as he was teaching and they were sitting 바리세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있었다. Doctors were there. 거기에 닥터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율법 교사라는 이 말이 닥트리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라고 하는 표현과 비슷하게 성경이 되어 있나봐요. 성경이 티처로 되어 있는데 You know, just like we we are we are teaching and doctors are sitting down doctors lawyers they were sitting down too. they were all sitting down like this now. And as Jesus was teaching the word the power of the Lord came and was present to heal the power of God can heal doctors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가 임하여서 모든 질병 그리고 의사들도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It can heal lawyers 거기에 있는 변호사들도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And so the Holy Spirit confirmed the word 그래서 이 성령님은 그 말씀을 확증하게 하십니다. The Holy Spirit empowers the word to produce resorts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열매로 나타나게 하세요. So you need the Holy Spirit every time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매일매일 필요해요. For your healing 치유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For your healing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For your healing 치유가 필요합니다. You need the Holy Ghost 성령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루크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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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씨앗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밭에 대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농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가 있고요. 예수님은 농부였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농부예요. 이 밭의 비유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을 나타나는 것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농부,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 밭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하나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안에서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권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어쩔 때 우리가 이 성령님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많이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많은 것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네, because sometimes you can forget your key 만약에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성령님이 제 안에 있어요 Then you say, oh, your key O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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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nvolves the Holy Ghost in your day activities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에 성령님께서 관여하신다 Talk to him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It's a person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It's a person He'll listen to you You might not see physically 그것은 우리 자연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But in the spirit, it's with you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영의 사람으로 듣는 거예요 He talks to you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He speaks to you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He sits down with you He goes everywhere with you 우리가 어딜 가든지 오든지 성령님과 함께 계세요 It keeps you in remembrance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직된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So please do not forget the Holy Ghost, okay? 절대로 성령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The Holy Ghost guides us He guides you and I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도님과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Okay, quickly let's go to John 1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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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례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The Holy Spirit guides you into all truth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The Holy Spirit is your helper He helps you He helps you in every department of life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세부적인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He will not leave you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He will follow you everywhere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나 함께 계세요 He guides you 우리를 인도하세요 He keeps you He keeps you He protects you 우리를 보호하세요 He watches over you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지키세요 As you are sleeping 내가 자고 있을 때도 He is not sleeping He watches you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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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telling you. Have you seen a baby before sleeping? They sleep. They don't care. Like that. Sleep well. Don't worry. Don't think. Sleep like a baby. Because the Holy Ghost is a baby. Oh, 성령님이 우리를 아기처럼 만들어요. He keeps you alive. He guides you. He protects you. He moves you. Then also, your Holy Ghost He wants you to give out As you give out You receive. If he speaks to you to give You don't give The Holy Ghost will not be happy. If he says give You have to give. 우리가 남을 위해서 자꾸 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베풀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Especially for God's work Yes, especially for God's work Yes, W-O-R-O-K Especially for God's work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렇게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So you have to check what is missing in God's house.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체크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Yes, you check what is missing Can I? Yes, I want to support I want to support I want to support You have to support. Oh,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내가 어떤 지원이 필요해 지원이 필요해 누가 날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You can support with your money 다른 사람을 재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For the kingdom's sake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If you don't give out you won't receive 제가 남을 위해 이렇게 심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Because the Holy Ghost is there 성령님이 이 안에 있어요. He will tell you 네,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Things are missing in the church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잃어버린 일들이에요. I want you to support the church 제가 교회를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If you support God, we support you more.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정을 그리고 많은 지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So it's very important for the Holy Spirit to speak to you to support the church 성령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지지하시고 도와주시고 이것을 지탱하게 하세요. Okay. It's very important. Let's see the scriptures. Let's see the scriptures.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잠원 11장 잠원 11장 24죠. 잠원 11장 24죠.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가 많았죠. He understands about God. Look at what he said. He said there is there is that cataract and yet increase it and there is he that we told it more than the meat but it tender to poverty. So do not hold. You have to release. You have to release. You know. This is the Holy Ghost. If he tell you do it, do it. Do it. So don't stop the move of the Holy Ghost. Don't stop it. So make sure the church is growing. and you start receiving. You know, sometimes missionary they travel so you have to support mission. mission. It's very important and support the church. So that is as you are scattering. You're scattering. and you start receiving. And you start receiving. Hallelujah! Okay. And let's go to Genesis 8.22. Genesis 8.22. Genesis. Then you'll see what happened in Genesis 8.22. Genesis 8.22. Genesis 8.22. 함께 본동하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듬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Amen. Now it says why the earth remaining seed time and harvest cold and heat 그리고 춥고 더울 때가 있어요. Summer and winter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 있어요. Day and night 그리고 낮과 밤이 있어요. Shall not cease. So you can see as you do it you will be blessed more. In summer time you will be blessed. In winter season you will be blessed. All season blessings All season blessings That is what the Holy Spirit can when he talks to you you have to do it. 성령님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You don't have to stop it. 그걸 멈추지 마세요. Do not stop it.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Do not stop it. 절대로 성령님을 딸에서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And please be conscious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 에 거주하세요. It gives instructions 그리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세요. It gives instructions 우리에게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And please constantly consult the whole egos constantly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의 컨설팅을 계속 해주세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컨설팅을 해주세요. It's just like you go to a doctor 만약에 우리가 의사에게 가면요 to consult a doctor 의사가 컨설팅을 하는데 무슨 이렇게 무슨 병인지 이렇게 지목해 주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So the Holy Ghost is a spiritual doctor 성령님은요 영적인 의사예요. You cannot see but it's with you 내가 볼 수 없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 있어요. It's so happy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Spiritually 영적으로 도와주세요. And why the physical doctor we help you physically 육적인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의사들은 보이는 이 육적인 것만 도와줄 수 있어요. They can see the pain here 그리고 여기에 아프게 하죠. They can see the pain here 여기도 아프게 하죠. They can see the pain here But they can't see inside 그런데 이 안에 진짜 속에 있는 것은 육적인 의사가 고칠 수 없다. Because that is hidden inside Yes, there are there are some sickness hidden they can't see it In physical? Yeah, physically they can't see 네, 네, 네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육적인 의사는 육적인 의사는 육적인 것들을 이렇게 치유하는데 그런데 이게 고통을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검사할 때 그런데 성령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육적인 것 이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치유하시는데 어떠한 고통도 필요 없이 주님께서 이것을 만지시고 고치신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죠? 가족들에게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어떻게 그런 것이 있는지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이런 질병이 있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적인 질병의 가게 흐르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흐르는 근원적인 질병의 원인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맞춰야 돼요. 우리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주 좋아요. 육적인 의사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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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보금을 쓴 누가 의사였어요. 잊지 마세요. 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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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컨설팅해 주신다. 우리의 질병이 어떤지 우리의 삶이 어떤지 영적인 문제들을 다 진단해 주신다.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에게 자꾸 말을 거르세요. 그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님에게 자꾸 이야기하세요. 성령님에게 자꾸 얘기하세요. 성령님께 자꾸 말씀하세요. 그래서 it's very good to always 컨설팅 the Holy Ghosts. 어려운 것들을 자꾸 주님께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그 구체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Let's go to First Corinthians. 네. 고린도 전서 Yes. First Corinthians 14, verse 2 First Corinthians 14, verse 2 First Corinthians 14, verse 2 Chapter 14, verse 2 14, verse 2 Yes, please. First Corinthians 14, verse 2 Yes.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Amen. Now you are consulting the Holy Ghosts.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컨설팅해 주십니까? You are speaking in the Holy Ghosts language. 우리는 이 성령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Now look at what Apostle Paul is saying.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걸 보세요. He said For he that speaketh in and on no tongue speaketh not unto men But unto God Because no man understand him or be you know in the spirit he speaketh mysteries So that is how to consult the Holy Ghosts.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컨설팅해 주십니까? You speak in tongues 우리가 영어로 방언을 할 때 You say Kayabasa le gola Alaba shakaraba Alaba shakaraba Alaba shakaraba Alaba shakaraba That is how to consult the Holy Ghosts. Because it's a mystery Because nobody can understand And set God Accept God Accept God Accept God Accept God Because this is God's language This is the Holy Ghosts language Sometimes you don't understand anything And the Holy Ghosts is with you Speak in tongues That is how to consult the Holy Ghosts You don't speak English to the Holy Ghosts Because it does not understand English It does not understand Korean It does not understand French It does not understand French It does not understand Dutch It does not understand You know Espanol I'm telling you What you understood You are speaking Greek You are speaking Hebrew Hebrews Because when you say God In Hebrew Yes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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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it That is it So this is Speaking in tongues That is how to consult the Holy Ghosts You speak Greek You speak Hebrew You speak Hebrew Hamishua Yeshua Yes Emmanuel You start speaking it You start speaking the tongues That is how to consult the Holy Ghosts And as you are consulting Ye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컨설팅 We will be coming Strength Strength We will be coming Yeah 제가 이게 컨설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기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로 컨설팅 컨설팅 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단계가 여러 단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냥 맨 처음에 그 사람이 초보적인 단계 중간 단계 아니면 고급 단계 그 단계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해주고 해결해주는 것이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에 이 말이 없어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Yes Because if a doctor you consult the physical doctor He will check you He will check you He will check you And after checking you He will tell you These, that Blah, blah, blah He will tell you many things 그래서 그게 진단 필요가 딱 나오면 이게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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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해줘요 All right So when you finish He give you paper to go to the pharmacy to go get some drugs 그래서 의사가 진단 써주시면 약국에 가면 약을 주잖아요 And He will tell you take in the morning after breakfast take in the afternoon after lunch take in the evening after dinner 그래서 그 약에 딱 보이면 아침 먹고 몇 분 뒤에 먹고 점심 먹고 몇 분 뒤에 먹고 저녁 먹고 몇 분 뒤에 몇 알 먹어라 이렇게 다 거기 처방전에 써져 있단 말이에요 And you don't forget You always remember 그거 기억해야 돼요 So the same thing with the Holy Ghost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You have to remember 그거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In the morning you remember 아침에도 기억해야 되고요 In the afternoon you remember 오후에도 기억해야 되고요 In the evening you remember As you're sleeping you remember As you wake up you remember You know He's with you always 항상 주님의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You consult Him As you wake up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말씀하십시오 Amen You consult Him In the morning You consult Him It's very important Remember Him He's always with you He's our comfort He's our healer He's our healer He's always with us In good times In bad times In ugly times He's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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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allelujah Now the last word today before we pray The last one is The mission Of the Holy Spirit The mission of the Holy Spirit I want you to understand this Because He has a mission Everybody has mission on earth For you to complete your mission You need the Holy Ghost to hurt you You can't do it with your own mind You can't do it with your own thinking You need the mission of the Holy Ghost That is why in this walk of God You need the Holy Ghost Because sometimes the devil wants to stop you Because sometimes the devil wants to stop you Sickness wants to stop you 우린 질병을 줘서 멈추게 해요 Depression wants to stop you Diseases want to stop you 질병을 줘서 정말 아프게 해서 멈추게 해요 But you need the Holy Ghost And that is why in this season of fire Fire is a big deal This is why the fire came on the day of Pentacles And He sat on each of them That is why we have come to this revival meeting 지금 여기서 부흥의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Reviver meeting 지금 부흥의 불 In this season 지금 그 계절입니다 Of fire 불의 시즌 Of fire 불 Of the Holy Ghost Of the Holy Ghost Of the Holy Ghost We have come to In this season In this season In this season In this season You need the Holy Ghost 내가 성령님이 필요하다 To function 성령님은 기능하게 합니다 In your work With God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Without the Holy Ghost You will be depressed Every day 우리의 모든 우울을 다 사라지게 합니다 You will be tired Every day Every day You will be tired Every day I'm telling you The Holy Ghost We need the Holy Ghost We need them I'm telling you It makes you look younger It makes your heart Looks very young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안에 있는 영을 계속 젊어지게 만드세요 It makes you look so simple It makes you look so gentle It gives you joy It gives you love It gives you patience It gives you the fruit of the Spirit And it starts growing It starts growing And as it's growing You become mature Become mature Because it's growing It's growing You know It's just like this You know It grows It grows Every day It grows So same thing like you and I Yes Our love needs to grow Our worship needs to grow Our prayer needs to grow Our coming to church needs to grow Hallelujah Now let's take the final scriptures today Let's open to Romans 8 verse 10 Yes Yes The mission of the Holy Spirit The mission of the Holy Spirit The mission of the Holy Spirit Yes Romans 8 verse 10 Amen Now Apostle Paul is talking to the church now He said If Christ be in you The body is dead The body is dead Because of sin Because of sin But the spirit is life Because of righteousness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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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 want you to have the consciousness Have it in you For you to keep moving In the mission of God You need the mission of the Holy Ghost If you are walking with the Spirit He will not allow you to commit sin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요 But He will want you to be righteous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돼요 The more you are righteous The more of power 우리가 의로워지면 더 큰 권능이 오게 돼 있어요 The mission of the Holy Ghost 사명은 바로 성령님의 것입니다 Is to make you succeed in ministry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지원해 주세요 Is to make you be in His presence 24 hours 24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Okay Because through worship You will see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지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You will see the atmosphere 이 하나님의 공기 하나님의 이 분위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분위기 안에 있어요 And number one mission of the Holy Ghost 이 성령님은 단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요 Is to deal with darkness 이 어둠을 내쫓는 것이에요 That is covering your star 그리고 우리를 별처럼 빛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In Genesis chapter 1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얘기했던 God has to deal with darkness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So darkness was a problem 이 어둠이라는 것은 문제예요 And the Spirit of God move 그런데 성령이 움직이셨어요 So the mission of the Holy Ghost is to deal with darkness in your life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삶에 있는 어둠을 다루세요 It's to deal with your foundation 우리의 기반을 다루세요 Sometimes you want to worship God but your foundation will say no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어떨 때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터가 부르기 싫을 때가 있어요 Because there's some powers in your foundation 왜냐하면 우리의 이 터전 안에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이에요 As you are worshiping God your foundation will say no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찬양하기 싫어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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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t worship God You can't worship God You can't worship God So your foundation needs to be dead with by the Holy Ghost There are darkness in the foundation You need to be disconnected To be disconnected from the foundation The evil foundations The mission of the Holy Ghost 성령의 그 사명은 is to destroy darkness 그 어둠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evil darkness 이 사단의 그 영역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in your foundation 우리의 기반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in your foundation 우리의 기반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You need the Holy Ghost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as a mission in your life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세요 in your job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세요 in your family 우리의 가족에 받아들이세요 in your finances 우리의 재정의 성령님을 받아들이세요 in every department of your life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You need the mission of the Holy Ghost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Yes Yes For you to finish and complete everything 성령님이 그것에 임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에요 I'm telling you Because Apostle Paul said I have fought a good fight I have finished my course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Powers fought Apostle Paul 이 사도 바울도 그의 삶에서 많은 악한 영과 싸움이 있었어요 Principalities Principalities and powers 그의 악한 영의 어떤 원리들이에요 Special wickedness 그의 흑암의 어떤 주술들이에요 The fourth Apostle Paul 그것들이 계속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Same They can fight you 그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They can fight me They can fight you 그들도 싸워야 돼요 That is why we need the mission of the Holy Ghost 그것이 우리를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사명이다 You need that mission 그 성령의 사명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To help you deal with darkness 우리는 어둠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에요 Deal with demonic spirit 우리는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성령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에요 Deal with ancestral powers 각의 저주를 다룰 수 있는 권세를 성령으로부터 갖게 되는 것이에요 You need the mission of the Holy Ghost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아야 돼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To help you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You need the Holy 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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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m and the Holy Ghost So help you Without the Holy Ghost 성령이 필요합니다 They will fight you They will stop you They will hinder you They become obstacles First heaven Second heaven Third heaven The first heaven is what we can see now 첫째 하늘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가 움직이는 사단이 움직이는 그 하늘이에요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자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첫 번째 하늘로 가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로 가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해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 두 번째 하늘은 거기서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거기서 이 악한 영이 안 돼, 안 돼 그렇게 얘기해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얘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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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형프라, 형만보는 소 Cant hear 어허 estamosertos 형느 joking 내가 이상한 connections 나는 내가 흔한 That is it I should speak it Second heaven we say Oh I'm sorry I'm sorry Okay pass And God We answer prayers Because the second heaven Is a blockage Blocking you Yes He blocks you Just like it happened to Daniel Daniel Yes so Daniel prayed One day God answered Yes but the answers Did not come Okay because Because the prince of Persia Because the prince of Persia Stopped the prayers And so Daniel continued One day two days three days One day You know He started praying Until the angel Gabriel You know it comes to hell Like The angel Michael They came to hell You have angels Angels are with you They are messenger When angel came He came to 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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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six months Yes On the six months Like John Six months Six months Six months On the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ix months Six months Seven months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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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The angel came And And The angel came And It came to give message And Same like Daniel And so The angel 미카엘이 왔어요 다니엘을 돕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는 천사를 가지고 있어요 천사가 이 기도를 올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해요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해요 조용히 하지 마요 교회에서 자꾸 조용히 하라고 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worship time, you worship song time, you sing your voice, loud 소리가 크게 찬양해야 해요 you know, they are singing, you are singing no you have to be loud okay, because Jesus went to Lazarus Lazarus was dead for almost three days or four days and he went there he shouted Lazarus come 나와 나와 so same like worship when they are singing when they are singing shout you shout this song you shout they are praying you shout you speak in the tongues you shout don't be quiet because Jesus Christ never quiet 예수님도 초용히 안 했어요 예수님은 크게 얘기했어요 he spoke to mountains he spoke to diseases he spoke to sicknesses he did not say hey, sickness come out 예수님이 야, 질병아, 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you disease come out 이 질병아 떠나라 예수님은 because sickness are evil and diseases 예,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웅으로부터 오는 것이예요 so it's good to always shout in worship 우리가 찬양할 때 외쳐야 돼요 shout in worship 우리가 찬양을 외치면서 해야 돼요 shout in worship 우리가 힘차게 소리치며 찬양해야 돼요 as you are shouting 우리가 소리질러야 됩니다 the presence of the Holy Ghost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해요 it will take away the affliction 우리의 구원이 임하기 시작해요 the sickness 우리의 질병들이 떠나요 it gives you life 우리의 생명이 이 안에 있어요 abundant life 우리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darkness will disappear darkness will leave darkness will go I want you to say with me now say every darkness speak every darkness I want you to shout shouting is good 외치는 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you know I'm telling you have you gone to clubhouse club clubhouse the clubhouse is very noisy you know 클럽에 가면요 되게 시끄러워요 클럽 아세요? you know me before long time ago long long time ago I used to go to club long time ago long long time ago long long time ago I used to go to club I used to go to club long long time I used to go but no more no more no more yes so because in the clubhouse so noisy yes but when it comes to the upper room noisy they were they were I'm telling you because they were waiting they were waiting they were waiting they were praying and they were searching in the scriptures until the holy ghost came so it's good to shout in the church shout in the church this is your father's house this is your father's house as you come in be joyful this is my father's house one more time this is my father's house that is it so it's very good shouting is good it's shouting that's very good see shouting is good yes because the devil don't like noise because the devil don't like noise yes in the house of God in the house of God once you come to the house once you come to the house of God once you come to the house of God when it's time to pray pray when it's time to sing sing you shout with songs don't be quiet don't be a gentleman in the church if you come to the house of God don't like noise don't like noise you darkness you darkness you darkness in my life in my life let there b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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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darkness in my family every darkness in my family 나의 가족들에서 I command 내가 명령한다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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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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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는 house 전 가족들 내 가족들 내 가족들 me 이게 나의 진병 난 내가 지금 병량한다 They are going out now They are going, they are going They are going, they are going, they are going Disease are going High blood pressure is going 암이 떠나가고 있어요 암이 떠나가고 있어요 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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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고 있어요 더 이상 점잖은 척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이 되지는 않나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질병을 다루어야 해요 우리의 질병들을 다루어야 해요 아멘 우리의 병들을 쫓아내야 해요 우리의 간, 폐, 신장 이 위, 이런 모든 질병 내장에 있는 모든 질병들에 대해서 명령을 해야 해요 우리가 다 명령을 해야 해요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 그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 질러서 소리를 내야 해요 조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성령님을 가졌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가졌어요 당신은 성령을 가졌습니다 성령님이 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지금 위에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위에 있어요 성령님이 이 위에 있어요 It's upon you It's upon you It's upon you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you Okay? 이해하셨죠? Okay? It's upon you It's upon you It's upon you It's upon you And also reviving you Reviving you 성령님이 여기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계세요 Yes, open your eyes 눈을 뜨세요 Open your eyes You feel tired 굉장히 지금 피곤해요 You feel tired 굉장히 피곤함을 느껴요 근데 그 성령님은 힘을 주고 계세요 Okay? It's giving you strength 지금 힘을 주고 계세요 It's giving you strength 지금 힘을 주고 계세요 Okay? 성령님이 지금 힘을 주고 계세요 Because you feel tired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피곤해요 You feel so tired 계속 피곤을 느끼고 있어요 Yes So sometimes You sit down You can't You know like this You sit down Yes So sometimes You get up 4 5 But the Holy Ghost gives you strength Okay? Okay? It's giving you strength It's giving you strength It's giving you strength 힘을 주고 계세요 모든 몸을 건강하게 하고 계세요 계속 오도록 하세요 그러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생명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안에 있는 부흥의 불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불이에요 불입니다 돌아올 거예요 불이 돌아올 거예요 불이 돌아올 거예요 불이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떠나갔던 불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더 많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요한민의 백성에 대한 사명을 받았어요 불이 많이 떠났어요 네 맞지요? your fire came back 그 불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그 불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because of the mission so the fire it came back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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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blessed today? please don't forget we are talking about the Holy Ghost okay since on on Tuesday right? on Tuesday Wednesday today tomorrow Saturday right? yes we started Wednesday Wednesday is a blessing church Thursday from here Thursday is the Friday we started from blessing yes we started from blessing blessing church yes we finished for blessing church we come to Newgun Sand Church and we are coming back again this evening because every time we come to revive more revival it's good to have fire everyday everyday fire everyday fire everyday it's very good okay so this evening we are coming back and tomorrow and tomorrow Saturday we are also coming back 다시 올 거예요 yes 2 o'clock and 7.30 oh sorry only 2 o'clock okay okay very sorry yes so we have 2 o'clock so that means tomorrow it's going to be the final so you have to try to come okay try to come try to come okay try to come hallelujah because we need fire everyday right right yeah we need fire everyday right we need fire I'm telling you you see she came San Francisco San Francisco yes and pretty soon she's going back now she came to get more fire right right more fire and go back to San Francisco and give San Francisco fire right uh-huh I'm telling you so it's very good for us to have fire every everyday every time because the people waited at the opera room for 50 days yes but we how many days maybe 4 days or 3 days yeah so we need fire every everyday yeah so I want to thank you all for coming okay in this season of fire I know I know the Lord will restore you he will restore your spiritual life more he will restore your businesses he will restore your finances he will turn you around and give you a surprise miracle a surprise miracle breakthrough is coming the blessings of God will be too much for you so being in God's presence is not in vain not in vain you are planting now you are planting you are planting in prayer you are planting in fasting you are planting in worship you are planting in giving you are planting in your tithe you are planting in supporting you know as you plant you will harvest you must harvest 우리는 반드시 추수해야 돼요 because the people of Israel they harvest it 왜냐하면 지금이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할 때이다 so we are the spiritual 이스라엘 light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so we must harvest 우리는 반드시 추수해야 됩니다 harvest in everything we have touched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해서 이 추수의 때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the Lord will bless you more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길 원하세요 the Lord will keep you from evil 우리를 악한 영어로 보호하길 원하세요 it will touch every part of your life 우리의 삶을 어떤 것도 악한 영어로 터치할 수 없어요 no demon will touch you anymore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건들 수 없다 from tonight you will sleep when you will sleep when you will sleep when oh like baby no more worries 걱정이 없어요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